현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만 해도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까지 합치면 무려 18개나 됩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강력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부과로 인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관점에서도 정책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계약금을 내고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고 몇 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도 하죠.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19년 12월 16일 이전까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 정부는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봐야 하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2017년 6.19 대책부터 시작을 해서 8.2 대책, 9.13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또 가장 최근에 10.26 대책 등 날짜 외우기도 벅찬 많은 대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일전에 국토부 장관과 현 대통령께서 아직도 우리의 호주머니에는 집값을 잡기 위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이러한 여러 강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꾀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정부 부처의 발표대로 여러 대책들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하락을 한 것일까요? 통계청에서 규모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를 찾아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7년 4분기의 실거래 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지수로 환산한 것이죠. 100보다 높으면 2017년 4분기보다 가격이 오른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차이가 클수록 가격 차가 더 큰 것이겠죠. 서울 지역 아파트 중에서 신혼부부 등 2에서 3인 가구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선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분기를 100이라고 보았을 때 2013년 초 71 정도로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가장 저점이었고요. 온갖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다주택자에게 많은 양도세를 내게 하는 등의 강제적인 규제책은 집값을 잡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죠.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에 정부에서는 2018년의 9.13 대책의 효과로 인해서 2018년 11월부터 서울의 집값이 잘 잡혀가고 있었는데 투기 수요 때문에 다시 가격이 상승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강제적인 정책들 덕분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던 것일까요? 통계청에서 내려받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2017년 11월을 100으로 봤을 때 지수를 나타낸 것이죠. 아까 봤었던 매매 실거래가는 2018년 4.4분기부터 매매 가격이 떨어진 것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잘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 2018년 4.4분기부터 전세가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전세가격을 직접적으로 하락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던가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혹은 매입할 때 대출에 대한 내용만 있지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동시에 매매가가 조정을 받은 것 뿐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잘 썼기 때문에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는 약 5개월 동안 왜 조정을 받은 것일까요? 예전에 아파트 경매 입주물량과 대장아파트를 찾아라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주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잠시 하락한 것입니다. 부동산 진인에서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을 보면 2019년에 필요한 수요량은 약 4만 9천 가구인데 5만 6천 가구가 입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500세대 헬리오시티를 포함해서 2018년 후반기에 많은 물량이 입주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경기도의 많은 물량도 한몫했습니다. 수도권에 입주물량이 많을 때 매매가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가격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세가격은 소유자들이 쉽게 쉽게 내리는 편이죠. 당연히 비싼 전세가를 요구를 하다가 빈집이 되는 것보다는 인근 전세 시세보다 조금 저렴해도 누군가 들어와서 나한테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이 낫고 2년만 버티면 전세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전체적인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택시장을 양극화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정상적인 가격에 혼돈을 줍니다.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건에 공급이 되도록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 규제로 인해서 신규 물량이 나오기도 어렵고 중고 물건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인 시장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투자자나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실소유자의 관점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맞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처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거죠. 우선 2019년 12.16 대책 이전까지 현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굵직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의 부동산 대책에서는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를 추가를 했죠. 그리고 추가된 3개 지역의 전매 제한기간 강화는 6월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강남 4개구와 그 외 21개구의 민간택지 전매 제한기간을 차등해서 적용을 했어요. 6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택지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막은 거죠. 분양권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LTV와 DTI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출 한도를 더 줄여서 투기 수요를 억눌러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에는 과미력재권형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최대 2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잡겠다고 큰 마음먹고 내놓은 것이 대망의 파리대책입니다. 서울 강남 4개구와 기타 7개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그리고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들어가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가 되고요. 또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50%로 강화가 되죠. 투기과열지구는 LTV, DTI를 40%로 낮게 적용하고 1세대 1건 이상 되는 주택담보대출은 10%를 더 줄여서 30%를 적용했어요. 정비사업에서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조정 대상 지역의 효과도 더불어서 같이 받는 거예요.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효과를 모두 적용받고요. 이에 더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저도 큰 영향을 받아서 집을 서둘러서 처분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거든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팔 때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게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파신 분들도 있고요. 시행 이후에는 팔아봤자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지 않고 지방 물건만 파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역할도 더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어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동안 그 집에 살아야 비과세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 속하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그 한도가 줄어들도록 조정하였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했는데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하고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에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리대책 적용 이후로는 국민주택에 한해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그리고 납입 횟수 24회 이상 등으로 더 강화를 했죠. 그리고 이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당첨받고 차액을 챙기고 또 당첨받아서 차액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점제로 한 번 당첨이 된 자는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죠. 2018년에 9.13 대책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기로 하였고요.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건 실제로 팔아서 돈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팔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났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좋지 않은 과세 기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더 과세하고 앞으로도 세율이 더 세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중심지역, 수도권의 주택은 팔지 않고 지방물건 위주로 매도를 해서 주택 개수를 줄이려고 하겠죠. 4주택자 이상이 취득세의 4%를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지방의 주택시장을 더 안 좋게 만드는 데 한몫할 것입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나 거주하지 않는 목적에 고가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를 임대등록을 시켜서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만들려고 했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임대등록을 많은 다주택자가 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손 안 대고 호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주택자, 그 중에서도 임대업 등록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세를 많이 울리지 않고 살집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죠. 정부 입장에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실거주요건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업자들에게 제공되어 온 혜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혜택을 주는 건데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었습니다. 임대 등록한 주택에 본인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서도 주택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 비과세 되는 경우는 딱 한 번만 적용해주고 그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계속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최초 1회만 혜택이 가니까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굳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2019년 11월 6일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렴하게 새 집을 공급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처음 분양받은 사람만 싸게 받을 뿐이고요. 가격을 잡는 데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새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영향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과 남양주의 구도심 그리고 부산의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인근 입주 물량의 과다로 인해서 가만히 놔둬도 가격이 조정될 지역이었는데 굳이 지정을 한 곳이죠. 많은 전문가나 언론에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해왔는데요. 1차 발표 때는 수도권 7만 호의 신혼 희망타운을 조기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 중 서울은 6,400호 정도밖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죠. 도심 내의 주택 공급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거나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으로 2에서 3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형태의 공급은 결코 많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18년 12월 19일 2차 발표 때는 남양주 왕숙의 6만 6천 호, 하남 교산의 3만 2천 호, 인천 계양, 과천 등의 대규모 택재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2019년 5월 3차 발표 때는 고향 창릉의 3만 8천 호, 부천 대장의 2만 호의 3기 신도시 개발 여부를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의 공급 발표를 인해서 거리는 더 멀고 일자리 공급은 충분하지 않았던 1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죠. 3기 신도시에 대한 자세한 영향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달은 공급 계획에서 서울시내 소규모의 공급 계획도 밝히긴 했는데 수요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서울 외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서울시내 신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세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오늘은 정부의 말대로 각종 부동산 규제책 덕택에 집값이 안정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발표한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전까지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지만 투자나 실거주로 할 때 예상 외에 지출되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규제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나 영상 제작이 본업이 아니고 투자가 본업이라서 빠른 답변은 어려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